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 베가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비풀과 검증을 진행 중인 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풀은 2020년 11월 3일에 도메인 생성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약 3년의 시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조회를 해본 결과 도본벳, 윈즈 등 다수의 먹티 사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필은 2023년 2월 27일에 도메인 생성이 되었고 동일 서버에서 운영 중인 곳들과 함께 먹티에 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신규 사이트는 먹티 발생률이 매우 높으니 검증된 이후에 이용을 하시고 현재 필에서 먹티에 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베가스.com으로 먹티 제보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검증 정보를 알고 싶다면 구글에 먹티 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을 하세요. 검증을 요청하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이트 이름이거나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